여러분들의 평생투자 길잡이 남프로입니다. 자 우리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이 본격적으로 반등하는 흐름을 이제 가져가고 있습니다. 수급도 몰려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이 보시는 것처럼 원료를 대자마자 5%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저가 14만 8,700원 찍고 이렇게 19만원까지 단기간에 올라와줬습니다. 단기간에 5만원가량 상승을 해줬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급이 몰리기 시작하면요. 제대로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집중되면서 그동안 최근에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쪽으로 흩어졌던 수급들이 다시 한번 몰리게 되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코프로 BM 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역시 같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번 영상에서 왜 지금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시기인지 그리고 지금 새로 들어온 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각각 전망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아주 중요한 내용들 이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쭉 하락해왔던 이 흐름 하락 추세를 제대로 끊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요. 이제 영상은 더욱더 많이 공유되고 주가는 더욱더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자 일단 그동안 떨어졌던 이 주가를 한 번 보시면요. 최고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 최고가 작년 7월에 찍고 거의 1년 3개월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1년 3개월 하락. 여러분 이 정도 하락이며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딛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흐름 자체가 이렇게 완만해지는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부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급을 다지는 과정이 최근 몇 개월 동안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많이 하락구나 라기보다는 이거 과연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런 생각들을 주주분들이 많이 하셨을 텐데 또 이 부근에서 본격적으로 신규 투자를 하셨을 때 또 한 번 폭발적으로 이런 폭등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우리 주주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소식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전 세계 전기차 대표 종목인 테슬라. 이 테슬라의 주가를 보시면 정고점까지 지금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전기차 테슬라가 지금 이렇게 회복을 한다는 것은 이 수요가 올라가게 된다는 거고 덩달아 이 수요를 바치는 2차 전지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 쪽으로 또 한 번 공급이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테슬라가 어느 정도 선 반영을 하고 있고 그 뒤에 따라서 특히 우리나라 국내 2차 전지 주식들이 따라서 올라가는 패턴이 예전에도 이렇게 그려졌었죠. 자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비관 심리가 변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특히 에코프로비움 같은 경우는 이전 상장 막바지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제 연내 올해 안에 코스피로 갈 거다라는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달 이전 상장 예비 심사 신청을 할 거다. 여러분 뭐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올해 안까지 될 수도 있고 2025년 초까지 될 수도 있지만 에코프로비엠이 본격적으로 이제 코스피로 옮겨지게 된다면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기업의 신뢰성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크게 올라가게 되면서 당연히 주가도 올라가게 되는 동시에 코스피를 편입하게 되면 코스피 200과 같은 여러 가지 패시브 자금들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여러 자금들이 에코프로비엠 쪽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당연히 주가는 또 올라갈 수가 있다. 2차전지 비관 심리까지 변했다. 지금 타이밍이 너무나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거기다가 SK온포드 에코프로비엠이 캐나다 양극재 합작 공장에 대해서 공사 중단 한 달 만에 또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사실 올해만 해도 두 차례나 공장이 건설 중단이 되었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다시 재개가 되면서 이제는 여러분들 캐즌이 끝났다. 캐즌이 끝나고 전기차가 또 한 번 크게 크게 상승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거고 당연히 2차전지는 따라서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여러분 이 전기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지금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 바로 자율주행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얘기 현대차뿐만 아니라 테슬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자율주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율주행은 여러분들 기존의 내연기관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른 기기, 다른 디바이스가 되는 겁니다. 내연기관에서 차원이 다른 자율주행 기술력이 도입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KT의 최대 주주가 되었다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또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 얘기들 자체가 결국에는 자율주행 얘기가 곧 나오게 될 거다. 그러면 2차전지의 수요는 당연히 급속도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에코프로BM, 현대차, 전구체 없는 리튬인산철 양극제 공동 개발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LFP 배터리 양극제 신규 제조공포 개발 협력 자, 그러니까 LFP 배터리 양극제에 대해서 왜 갑자기 이렇게 현대차와 에코프로BM이 함께 협력을 하게 되냐 결국 이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중국 전기차 때문입니다. 이제 EU, 유럽연합이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45.3% 관세 폭탄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자, 뭐 중국은 결론이 반대를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45% 관세면 어떻습니까? 거의 뭐 절반을 세금으로 매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중국 전기차 내지 중국 내의 2차전지 업체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그 수요는 국내 2차전지 업체로 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중국이 생산을 하던 기존의 LFP 배터리를 결국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생산을 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LFP 배터리 쪽으로 본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BM이 어떻다? 지금 결국 이 가격대에는 완전한 최저가, 바겐 세일 구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에코프로BM 똑같아요. 에코프로BM도 오늘 이렇게 5% 상승을 해줬지만 바닥 다지는 과정이 이제 끝났다.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V자 반등이 나오게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죠. 떨어질 때도 그렇고 올라갈 때도 그렇고 그냥 그대로 V자이기도 하지만 그때그때 중간중간에 이런 큰 변동성이 사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아주 큰 변곡점을 그리면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런 타점, 이런 타점, 이런 다시 꺾였을 때 이런 타점, 타점에 대해서 우리가 잘 매매를 하셔야 우리 주주분들, 에코프로, 에코프로BM 주주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유연하게 투자를 하시면서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에코프로, 에코프로BM 주주분들에게 매매 타점 신호를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적절한 고점이 왔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분할로 매도를 하고요. 또다시 적절한 저점이 왔을 때 또다시 분할로 매수하면서 유연하게 이런 변동성에 잘 대응을 하시라고 타점 신호 보내드리고 있고요.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시는 방법은 제 개인 번호 010-5554-3006번으로 저한테 에코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에코프로BM, 에코프로, 매매 타점 신호를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제 개인 번호로 문자만 한 통 보내주시면 되시니까 부담없이 무료로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이 매매 타점을 어떻게 잡아서 보내드리는지 우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에게 한번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점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매매 대응을 해보시면 되시고요. 추가로 또 제가 어떻게 에코프로, 에코프로BM 전망에 대해서 또 중요한 내용들 추가적인 말씀까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보내드리는 종목당 매매 타점 신호 과연 어떻게 포착을 하는지, 어떻게 포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타점 신호 보내드리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키움증권 홈페이지를 보시면 키움 오픈 API라는 그런 프로그램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 자, 고객님이 직접 프로그래밍한 투자 전략을 직접 프로그래밍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키움 오픈 API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수많은 증권 금융 데이터들 있죠? 그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제가 직접 이렇게 복잡하게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오게 되는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결과치가 7월 12일 삼성전자 매도 신호 발생 이렇게 이 매도 매수 신호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7월 12일 삼성전자 주가 상황을 한번 보시면요. 자, 삼성전자의 주가고요. 7월 12일 위치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결국 주가는 이 뒤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쭉 그대로 떨어지는 이런 하락 패턴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매매 신호가 발생을 했을 때 제가 우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에게 지금은 매도하셔라, 지금은 매수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은 제가 우리 주주분들에게 직접 영상으로 말씀드리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 신호로 따로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매매 신호 타점 안내 저한테 신청을 해주신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평생투자길잡이 남프로 7월 12일 삼성전자 매도 매매 신호 발생이라고 문자 내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미리 타점 신호 받아보시고 미리 매매 대응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제 개인 번호로 이제 종목 이름으로 신청을 해주시면요. 제가 연락처를 받고 이렇게 수신 번호 라인에 여러분들 번호를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번호 받고 제가 매매 타점 신호를 보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각 종목별로 타점 신호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저한테 이제 종목 이름 보내주시면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타점을 미리 받아보시고 대응을 하셔라 보내드리고 있고 다른 별도 복잡한 과정 없이 제 폰으로 종목 이름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매매 타점 신호 보내드릴 테니까 내용 받아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여러분들 수익 보시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 번호로 에코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특히 여러분 이제 금리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금리가 인하가 되었다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금리 인하가 되면 이제 뭐 돈 유동성이 풍부해지게 되고 그러면 이 돈이 자산시장 부동산이나 혹은 주식시장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자산시장이 당연히 그 크기가 커지게 되니까 주가도 오르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 금리가 인하가 되면 기본적으로 투자가 활발한 부분 그러니까 많은 투자가 필요한 부분 쪽으로 엄청나게 큰 수혜가 가져가질 수가 있습니다. 2차 전제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금리 인하가 되었다라는 것은 2차 전제 업계 쪽으로 투자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 가지 많은 돈들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향후 성장성도 있지만 이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대감이 중요하죠. 이런 기대감까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은 특히나 이런 많은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주식인 만큼 앞으로 성장을 하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 이렇게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주주분들 명심하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계속해서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